브래드와 윌크의 세계여행, 캐나다, 벤쿠버편 이야, 바람도 상퇴하니 프레쉬 식빵이 될 것 같은걸 브래드릭 스탠딩, 캐나다의 6대 총독이죠 연어 샐러드에 연어 회, 연어 스테이크까지 난 이곳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에 사는 스코미시 원주민, 조닐스 각각의 토템마다 이야기가 담겨있고 어떤 부적이 세운 것인지 알려주지 저희 가게 포테인은 없었는데 오늘 제대로 힐링하기 보이지? 네!